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와 풍산화 에너지 안부로 산업 간 기술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 전환 한전 KDN이 이끌겠습니다 1992년 ICT 공기업으로 설립된 한전 KDN 에너지 ICT 기술 전문화와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ICT 기술을 전력 개통에 적용 전력 공급 진흥화 실현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는 한전 KDN 친환경 스마트 발전소 구현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안전 솔루션으로 전력 시장의 다양화와 발전소 운전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전력 개통 에너지 플랫폼과 송변전 설비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으로 전력 개통 안정화와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전망 정전 관리 진흥화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력 공급 안정화를 실현합니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양방향 실시간 서비스 제공으로 실시간 전력 수요 관리를 지원합니다 ICT로 전력 정보 효율화를 실현하는 한전 KDN 전력 정보 서비스로 전력 정보 시스템 통신 인프라의 무중단과 운영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수십 년 축적된 빌링 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돼 2,500만 수용가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전력 정보 통신 인프라와 차세대 ERP 구축 운영을 통해 전력 산업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한전 KDN은 에너지 ICT 플랫폼으로 에너지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에너지 보안 서비스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빈틈없이 지키고 친환경 에너지 ICT 역량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AI, IoT,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ICT 디지털 생태계를 선도하며 국내에서 쌓은 에너지 ICT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ICT 공기업 한전 KDN 4차 산업시대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협업을 바탕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클라우드 센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ICT 신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력 공급 신뢰도와 전기 품질 확보를 위해 전력 개통 솔루션을 구도하여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를 선도하겠습니다 MGEMS 플랫폼으로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한전 KDN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전력과 공공 분야에서 쌓은 경쟁력을 에너지 산업 전체로 넓히겠습니다 에너지 ICT로 친환경 미래를 구현하는 한전 KDN 국민 최우선의 안전, 동행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년 문화와 거버넌스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에너지의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 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의 에너지를 ICT 플랫폼에 담은 세상 한전 KDN이 실현하겠습니다 KDN이 실현입니다